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청원 옥산 이전 방안에 대해 상인단체가 거부이사를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 조합은 옥산면으로 이전할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도 청주시가 용역 결과를 통합청주시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했다며 조합원 총회를 열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3차 우회도로가 들어서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고 시장 이전은 청주청원 통합 합의 사항이라며 번복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